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의료사태의 종착력이 어디로 가 될까? 저도 궁금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고집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집이 세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그 지적은 상당히 적극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좀 예고편에 해당하는 거죠.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해내 그리고 그 이전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이 나서달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깔아뭉개인 겁니다.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들 뭉개인 게 아니고 알면서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의로 사태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런 힘을 함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계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둘러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수사에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에둘러 가지고 사과를 한 적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30년 정도 특수동 검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특수동 검사를 만날 기회는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여러분들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는 저 양반들이 진짜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표상이자 모델들에 해당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검사란 것은 뭔가 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부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다 편리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부풀릴 수도 있고 있는 죄를 깔아 뭉개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인 겁니다.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정도 이런 검사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몸에 완전히 인이 붙어 가지고 제2의 천성 그냥 후천적 유전자처럼 자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가늠하는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윤 대통령께서 30년 특수동 검사로서 여러분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수가 있으면 의료 사태의 진실과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히 뭉개일 수도 있고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고 막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료 사태의 앞날을 가늠해 보는데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또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엘리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엘리트 의식이란 것은 본인이 이미 결정한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든 어디든 간에 마이크를 잡았게 되면 그의 화제를 독점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와 가지고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자주 뭐죠 대통령께서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 쪼대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이 날아가거나 인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통령에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이라는 것 완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뇌의 구조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 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인 겁니다. 완장찬 한국 사람 어떻게 보면 완장찬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경력상의 문제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고집에 관한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기 잘난 맛에 잘 사신다는 분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이 사안이 적정선에서 멈추거나 의료 파국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뭉갤 때하고 의료 문제를 뭉갤 때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거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여러분들 의료 사태라는 것은 선거를 뭉개는 것하고 의료 사태가 맹백하게 여러분들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대단히 무지한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수십조의 여러분들 가늠할 정도의 수련병원들의 경영적자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집어넣어주든지 아니면 도산이 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느 문제든 돈이란 것은 진짜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재원을 지금은 또 특히 세금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 통장을 여러분들 벌써 50조 60조를 쓰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기치 못했던 병원의 적자를 메워주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병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환자들의 아웃성일 겁니다. 환자들의 아웃성. 일어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뭐죠 과로 때문에 개원으로 전직하고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문이 뒤를 따를 것이고 보건노조가 이런 반발하게 될 것이고 간호사들의 취업이 여러분 다 막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뭐죠 집단 여러분들 휴학의 여러분들 휴육증이 내년 또 여러분들 입학생활하고 덧붙여 가지고 의과대학 교육이 도저히 이뤄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뭉개는가 하고 의로 문제를 뭉개는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준승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그런데 권력이나 완장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과도한 확신 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께서는 펼쳐지게 될 다가오게 될 어떤 종류의 부작용도 본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저와 같은 논평을 하는 사람이나 전공이 휴학을 한 의대생들 반발한 의대 교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일 겁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적과 다 이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감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이 계속 생겨나가는 나오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윤 정부와 이런데 대척점에서 있는 적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작용을 모두 다 해결하거나 제압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만일 대통령의 판단이 맞으시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무마가 되겠지만 제가 내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판액이라든지 하야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세력들하고 이 문제가 겹쳐져 가지고 엄청난 폭발음을 내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집안에 다 관련된 사안일 겁니다. 왜 누구든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폭발성이 강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그냥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람을 동감되기로 해서 찬찬히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완전히 권력에 지금 취한 상태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인의 진퇴하고 만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죄야 배가 이러면 넘어갔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셔가지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거죠. 이 문제가 폭발되기 이전에 원위치를 하셔가지고 수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왜 잘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름덕에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오만과 자만이란 것은 멸망의 선봉장인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오만과 자만이란 것이 결국은 멸망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휴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